나 녹화를 안 했네? 지금까지? 화멸에 일겨 아 맞다 나는 이게 되지? 아 맞다 나는 벽 탈 수 있지? 깜빡했네 왜요? 벽 타는 게 있다는 걸 잊었어 하도 힐러만 하니까 우리 별누나 어딨어요? 하단 소리가 여군짤 소리가 들리는데 동놈이 별누나 잡... 둠피시키들이 이놈의 둠피시키들 잡히기만 해봐 나 내가 잡았어 누나 둠피 잡은 놈 잘했죠요 이제 떨어졌다 마보 아구 나도 떨어졌 위도우 맘에 안는데 위도우 잡고 agnor 끝나 considerably 사미로 세누누나 어딨어 Chemistry Ну believed 서로ظória zn 내 말 듣던가... 꺼지던가... 그 누나 어딨어요?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또 너냐? 꺼져! 저 새끼 왜 나만 노리지? 일부러 저러나? 어? 이쯤에 있구나? 아이씨 오리사 뭔데 이씨? 아이씨... 방병 뭔데 이씨? 나 오리사한테 죽었어요? 어... 아이씨... 오다 잡히는데 그냥? 쟤 죽여! 쟤 죽여! 성형이 죽여! 나도 죽여 두고보자 이자차랑 이자하라도 잡아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엄마야! 다살! 재미없어... 다살... 나 죽대! 어? 죽었네? 어딨니? 뭐 다 죽이니 니가? 뭐 다 죽이니 니가? 어 위도 저건가? 저기있다! 아이고 잘못 던졌어 아우 새끼 범빔이 뭐하니? 어이씨... 둠피들 왜 이렇게 많아 안되겠다 둠피에 적을 꺼내야지 둠피 따위... 둠피 따위엔 호그로 잡으면 된다는거? 아 여기 너무 어두워 맵이 잘 안보여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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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뭐 어머니새끼 흠흠흠 뭐 어머니새끼 흠흠 성양이 하이이 흠 성양이 어딨어 아 성양이 내가 방금 죽임 어 저리 가 저리 가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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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아유 두피의 적이지 내가 바로 흠흥 뒹빛따위 오구 온다 오구 온다 흠흠 이차 오구 온다 이itionally 도망가 도망가 도망쳐 도망쳐 왠희 치아 이내내내내내нако 아이씨 야 치사하다 파멸 둘이 술래잡기하고 있는거 너무 웃겼는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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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니 끌어주려 했는데 알아서 좀 이따 다시 끌어줘 위도우나 잡으러 갈래요 응 그래 여기있다 여기있는데?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너도 낙사 안되네? 너 왜 안죽니? 너 왜 안죽니? 야 그거 힐 몇이야? 몸이 무거워서 아 그 힐 먹으면 몇 올라가는겨 좀 올라가죠? 한 200 가까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해감속도 같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피일이었는데 분명히 갑자기 피가 막 아 내가 죽일라 그래 석양이 어딨니? 근처에 소리 나는데 석양이가 어딘가 있어 발소리 나는데 공격받고 있어 뭐? 저리 가 저리 가 나 딴 놈이랑 놀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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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할라 그랬는데 이 시키 구계정이네 김충기 구계네 중대 과학의 진실을 밝혀준다 집은 이기는 편에서면 훨씬 짭짤할 것 제대로 내놓았고 몇 번이 살 수 있겠지 내 옷? 달론 애들이 하고 다니는 불악선의를 보긴 한건가? 브리기트 뺏겼어 고민하는 게 있어 나 김충기 쟤 조심해야 돼요 쟤 부기 같아 응응 4 3 2 잘 도망쳐야지 뭐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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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망했다 파르시다 성대 파르시다 성대 와 이거 나 혼자 못 잡는데? 파라 죽었어 네 살릴거야 메르시 어 그러네 아직 못살리나? 살렸어 메르시 죽였어 파라 또 죽였어 Lucy 생각보다 못하는데? crus don't want it venom mor해 dia 쟤 lugar 뭐 Denver 오 나 피가 없다 함 뭐 예 Кто적 영어로 박수 먹은 줄 먹은 줄 나 힐팩 먹으 Angry 거룩 퇴 drip 거기에 힐팩이 있는데 누나 어 응 근데 생각보다 얘를 못하지? 저 메르스 개피인데 헷갈렸어 힐 봐도 쉬우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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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나 안 건드렸는데 왜 부서졌어 내 궁 날렸네 별이 덥지? 엄마랑 있으니까 힐러 한 명도 없구나 힐 자리야 온라인 뭐지? 똥구려한테 떨어질 뻔했어 조심해야지 어 나 그래가지고 죽었어 어 뭐야 있는지도 몰랐다 어 겐지 개피야 힐이 저거 탐지 자리야 잡았다 어 쟤 잘한다 똥구리 잘하네 베르시 잡았어 베르시 잡았어 나이스 조심해 gauge 밖으로 오면 베르시 잡았다 힐 힐 얌 오 이걸 살렸네 힐 칙칙이 죽는거봐 너무 많쓰럽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제가 너무 많이 비벼 저 찍찍이 죽으면서 터지면서 찍찍이 막 날라가 처음 봤어 날라가는 거 아 한 번도 못 봤어요? 너무 귀엽잖아 순간 마음이 아팠어 너무 귀여워서 나 이거 리퍼할게 아 졸귀 와 나 메달 5개 있다 너무 좋다 나 메달 4개 금 2개 음 2개 아니 우리 위도 믿을 수 있나? 불안한데? 이렇게 않아요? 우리 둘이 열심히 하면 이길거야 아니 근데 부리도 은근히 잘해 부리 잘해 부리가 잘 안죽더라 그거 상대 위도 있답니다 동글이 있다 뭐야 위도 볼 아 아 저쪽 위도 있구나 가만히 좀 있어 아 어 못 봤는데 뭘 내 안 내준대 바깥으로 안 나가준대 응응 나가자면 돼 죽어버려 우리 보고 배워야겠군 우리 보고 배워야겠군 아 여기 위도우가 좋은 맵이라 아 근데 파라 나왔네요 어 아 아 수리가 필요하면 일로와 아 아 아 아 아 아 죽을게 그냥 나 이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응 어차피 이거 이겼어 우리가 응 그러게 위도운 왜 저기서 죽냐 몰라요 똥구리만 열심히 비비네 나도 알고싶어 왜 저기서 죽여버리는데 나 파라 못잡아요 파라 내가 잡았어 파라 내가 잡았어 마 에스 파라는 잡았으나 아 이거 저 덧땜이 없어졌어 한타임 뺄게요 응 아 위도한테 또 따였다 지금 위도우 잘하네 헉 위도우 아프구만 위도우가 프리딜이라 그런가 우리 애는 우리 애는 못하는데 우리 애는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연애 내가 피해를 못 시켜주세요 존맛 겉점을 이겨줘야 한대 겉점 불이 혼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난 그냥 나 그냥 소주할게 근데 내려가서 같이 해주는게 나을거 같아 어 내려가서 힐 하면서 때리기도 하는데 뱉어대 동굴이 피 없다 아아 위도우 찾다가 우리 위도우 근데 대놓고 있는데 위도우가 대놓고 앞에 있어 응 그래 위도우 잡으려 했더니 루시우는 죽였어 뺏긴다 너 아직 우리꺼에요 뺏긴다 아니 위도우 새끼야 왜 위도우 털렸어 미쳐 아 벌레인가? 나 끝까지 살았다 그래도 끝까지 했어 위도우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위도우들었을까 딴 거 하면 안 돼요? 아니 서열 싸움 질건면서 위도우를 들지말던가 뭐하는거야 옛날 뒤에 루시우 있었다 어응 왜 이렇게 아픈가 있어 아아 또 하는거 일도 없으면서 이씨가 또 하는거 일도 없으면서 이씨가 잘해야 좀 했네 잘해야 좀 했네 아 겠다 건물에 숨어있어야겠다 뒤에 그럼 무서워 죽겠어 뭐 나왔어? 아 끝났네 후훗 엄만 쟤 위도우 아무것도 없는거 아니야 매달? 어 아니 아 아 아 아 아 흐헤헤 흐헤헤 흐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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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추 흐헤헤 누나가 리더야 아 그렇구나 흐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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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서 몇점 올랐어요 지금? 지금 지금 1590 몇점이야 흐헤헤헤 의외로 많이 안올랐네? 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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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헤 흐헤 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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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헤 흐헤헤 흐헤헤 흐헤 흐헤헤 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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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몇 점이었어 그래도 너무 최저 점수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 항상 그랬어 지금까지 연승 겁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연승까지는 안 들어가야 돼 0승이라도 지금 그래도 최저 점수가 이미 넘어왔 텐데 근데 왜 그럴까? 내가 볼 땐 누나 불타는 거 그걸 잘 못하는 거 같아 이거 아 그래? 그게 지금 많이 불타면 나 너무 숨어 다녀서 그런가? 아니 궁극기를 망가렸어 너무 그치 이번엔 좀 막 했지 에이씨 야 뒤졌어 둠피가 있어 감히? 어 내껀데 메롱 안녕 이러면 또 얘부터 죽여줘야지 야 치사하게 내가 쟤부터 죽인다고 했는데 너 죽었다 에어 호가 해야지 이씨 막 죽일 거야 이제 나도 막 죽일게 그럼 야 댐벼라 아이씨 얍삽하게 게임하자 나도 막 할게요 그럼 나 얍삽하게 할 거야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항상 하는 거 둠피 있으면 항상 하는 거 둠피 있으면 항상 하는 거 둠피 어딨어 다행힉 에이 저깄다 아 망했어 박미라 잘못했다 아 박미를 잘못했어 아씨 박미를 뭐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웅고고! 안녕? 와우! 짱구 자식! 어? 안녕? 둥피는 죽여야지. 아 이건 아니지 누나. 둥피는 죽여야지. 아니 이건 아니지 내가 죽일 수 있는 건데. 쟤는 내가 나 너무 죽여서 안 돼. 혼 좀 놔야 돼. 쟤 나 두 번이나 죽였다고. 저리 가! 끊어! 약올려야지. 아 나 이거.. 그랬다 이거죠? 오케이. 약올리기. ㅋㅋㅋㅋ ㅋㅋㅋㅋ 똥 또 저기 호그 잡은 애 하나 있다. 걔 혼내줘야지. 나 이씨 리퍼 안 좋아 여기. 낙사당했어? 아니구나 그냥 떨어진 거야? 뭐야 라인이 있어 씨? 야 이씨 라인까지 있냐? 야 뒤에서 죽이고 여기서 죽이고 아주 난리네 쟤 파산이 호그 아프다 쟤 뭐야 저기서 열심히 싸우는 줄 알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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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딜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지 짜샤 쟤 나 죽이러 온다 쟤 나 죽이러 온다 쟤 도망간다 역시 이빙공 인현진 재밌어 쟤 계속 나한테 죽어 맥클이 왜 그랬어 쟤 쏘는거 살짝 이상한데 타러 누가? 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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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번 맞추면 에이미가 딱 꼽혀 한번 잠시만 캠이나 봐봐요 맥크리 다 죽음 쏘는거 좀 이상해 트레이서 맥크리랑 맥크리 여기서 다 죽였다 나 뒤에 트레 어디 트레 아니 너무 빨라 아 집결 썼는데 어디있어 이것들 뭐야 내 트레이서 쏘는거 살짝 이상해 근데 아 그래? 나 트레한테 한 번도 안죽어가지고 몰라 여기 있던 친구 어디갔나 맥크리 친구 어디갔나 이 친구 쏘는 것도 진짜 이상해 다 죽었네 맥크리들 핵 쓴나 보지 뭐 잘 못한다 야 나 못한다 야 나 애매해 아 이것들이씨 이게 맥크리네끼들 비치기를 해? 싸우고 있는데? 안 돼 내꺼야 다 죽여 다 죽여 죽여 죽겠다 내 1백 내 1백 빨리 잡혀라 죽여 죽겠다 아이씨 이것들이 몇 번 죽였다고 겁나 싸우네 아이씨 이것들이 몇 번 죽였다고 겁나 싸우네 맥크리밖에 없냐 여기 왜 여기 다 맥크리밖에 없어 아이씨 이놈이 맥크리들 어? 이놈이 맥크리들 어? 쿠쿠 아 그랬다 이거죠? 그냥 하긴 맥크리란 맥크린 다 죽여버리겠어 아주 그냥 이씨 한번 깨놓고 너 피 1이다 어딨어? 아 망했다 아 잘못 던졌어 쑥 패서 때리고 있어 다른 애도 어딨어? 아 다른 애 때릴 거야 아 시야 누나가 했어요 우리 에시 나 두고 보자 나중에 에이 섬난충 알지? 에이 섬난쟁이 섬난은 위대했다 두고 보자 넌 뭐야? 아 둠핏 피 1이었는데 어? 왜 저게 한 발가 안 맞아 아이씨 엔 뭐야 아이씨 아이씨 멧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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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크리에다가 야 얘도 겁나 많아 눈핍 가져왔어 아 진짜 싸우는데 드럽게 방해하네 이것들이 아 별누나 개핀 만들어놨는데 아 아 아 아 이것들이 진짜 이씨 어디서 때리는겨 이씨 이건 뭐야 이씨 아리 나이스 아리 이곳들은 뭐야? 아씨 두피 개핀데! 아 피 1인데! 못 잡았어! 저격수가.. 나 저격수 3명한테 다골이 당하고 있었어 나 너무 아파 주먹맛이 매콤하네 이 자식들아 안 잡힌데 누구야! 저리 가 저기서 한초 때리고 그냥 피곤해 죽겄네 아이씨 아 저 한초 새끼가 한 번 죽었다고 겁나 쫓아오네 아이씨 아이씨 피하면 한 명 더 있고 한 명 더 있고 짜증난다 야이씨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저리 꺼져 아니 팍 떴다 팍 나가 애들이 응 쟤네들은 파티 구한거지 팀 게임 들어간거지 우리밤 못 들어가는거지 뭐야 뭐야 이거 누나 우리줄밖에 없는데? 어? 다 나갔어 애들? 아이씨 재미없어 일로와 부리 자 부리전 어디있어 누나 중앙에서 만나자 저기로 들어가자 저기로 가자 어디 여기? 어 저기서 싸우자 곤란한데? 자 여기 앞 너 여기서 나 저기 있을게 자 이제 만나는거야 하나 둘 셋 으흐흑 으흠흑 제가 방패로 막아줄게요 으흐흑흐흑 아아아! 너무 잘해 으흫흑 우리 밖에 없네 야 우리 왜 안 파 왜 우리 게임 안구해줘 어 누구 왔다 언제 왔지 어 위도 어딨어 그 잡았어요 안녕 인사하지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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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다 딴 애 잡으러 갈래 저기 있다 안녕 어 연어 초밥 맛있네 얌얌 위도 어딨지 잡혔네 벌써 뭐 씨를 한참 찾았는데 없어 스메센스 애들 갑자기 많다 싸우고 있을 때 미치겠지 나하나 랠리 캐었어요 응 너 드림 나이스 다 죽어라 이 새끼들아 내가 힐 펴기에 밀어줬다 고맙지 짜식아 누나 빨고 브레이크 하나 더 있네 아 그래? 응 어 쟤 죽는 소리 난다 쟤 연어한테 죽었네 바보 연어 초밥을 이렇게 죽다니 창피해라 어디갔어 위도우 따위나 먹었다니죠 윈스턴한테 진다는 잡 아니 나 안잤어 나 윈스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 그거 나 아니야 저기 연어 초밥 내가 죽이 어 너야? 나 다른 애 죽 아니 근데 누나는 똑같아 제 한명이 브레이크 찾았던 애가 아 그래? 네 걔 브레이크에 뺐네 아 씨 위도우한테 죽었다 내가 방패 내렸나? 아 씨 딱 올리는 순간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화멸의 일격 어 그러네 똑같네 똑같네 똑같애 잡았어 내가 어 뭐야 위도우 어? 어? 위도우 뭐야 나 쉬고 있는데 위도우가 딱 죽이네 가만히 쳐다보고 있네 저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네 저게 위도우 어딨어 위도우 넌 뒤졌다 아 씨 넌 뒤졌는데 다쳤구요 아 아 너무 재밌어 공격이다 라인아르트 루시우 아 루시우 아 루시우? 그러면은 뭐이라 해야 되나? 어 이거 딜러로 뭐 해야되지? 아 루시우 안 꺼나 해 어 둠피 있네 상크할까? 둠피는 저거 100% 죽는다 저거 저거 뺄 줄 모른 애면 100% 죽을 것 같은데 나도 영아이디 하나 만들까? 다들 영아이디 있어 보이네 루시우 나 개장 내가 볼 땐 루시우 나 개장 하나 팔아니까 루시우 나 개장 하나 팔아니까 루시우 그거 하나 어떻게 만들지? 루시우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뭐 타루? 사는데 비싸잖아 별로 안 비쌌걸요? 아니 근데 다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래 그냥 하나 새로 만들면 되는데 뭐 만들 수 있나? 뭐 주민번호 인증하는 건 없지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 나 헬러 한 번 봐 나 나 헬러 한 번 봐 어디 있어? 언제 들어왔어? 나 입구에 계속 있었는데 응 들어온지도 몰랐어? 빵상 뭐야 빌빈이다 빌빈이다 어 메르시 피 1이야 와 쟤 고출력이라 바로 죽는다 1초만에 죽었어 어 메르시오 잘한다 겐지 아까부터 계속 밟아 아 진짜? 바보 겐지 왜 땅을 밟았니 나 지금 가고있다 나 죽었어 나만 죽은 거 같아 이게 널치 와이프 자리한테 바로 따여가지고 아 죽었다 인나 뒤에 겐지 반피 뒤에? 어? 왜 내 눈에 안 보였지? 아직 궁쌌네 바보 허무하다 진짜 뭐야 이건 너무 고속도로인데 허무하다 근데 나만 죽었어 우리 팀에서 나도 죽었어요 아 그래? 에 예 너무 허무한데 이 자리아 땜에 죽은 거 같아 아니 저세 어떻게 오늘 저쪽으로 다 밟아 봐 겐지가 아까 훗 잘 안 보이나봐 흐흐흐흐흐흐흐흐 나도 맨날 밟는데 ambling basil 고릴라라 수비의 고릴라라니 안녕 요시오 당신 아버지가 이걸 상대가 못 한 거야? 우리 팀이 잘 한 거에요? Hu 아니 모르겠어 어 뭐야 왜 이렇게 들어가? 저기 둥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쟤네 팀? 죽이진 못했나? 뭐라 말하기가 애매하네 잘했다고 하자 루시우는 잘하대 루시우 유저라니까? 밟으면 진짜 바보지 요즘에 저거 걸린 애들이 어딨어 둥미서 많이 고소해야 흐씨 걸렸네 라인들끼들 어 나 개피다 내가 쟤 죽을 줄 알았다 쟤 깝치다가 왜 상대 겐진을 왜 자꾸 내 잡을 내 건색 걸릴까? 아이고 라인 더 걸렸다 라인 더 걸렸다 아이고 나 죽었어 아이고 정크랭 너무 아파요 미친 듯이 던지나 했나 안돼 피할 수가 없어 온라인도 바꿨네 그냥 서로 못하나봐 서로 고속도로 야호 재밌다 놀이 기구 타는 거 같아 뭐야 막았네 뭐야 막았네 나 여기서 내가 여기 치유할게 나 죽는다 어 나 못 봤나봐 쟤 바보 나 바로 옆에 있었는데 괜히 못들어와 이거 하고 모이라로 바꿔야지 상대 겐지 못들어와 건너불쌍해 비트 왜 썼대? 아 간다 저것 때문에? 나한테 운다 지금 빨리 써주지? 루슈 망치 날렸나봐 여기 있어 여기 루슈 비볐어? 아 아니구나 아 이제 루슈 돌아오고 있구나 안 갈 것 같아 팀 옆에 있어야겠다 다 쎘네 멜르샤 할거 그랬나? 아니 안해도 돼요 어 어 나 죽는다 루슈 나 뒤에 좀 봐주면 어 봐주고 싶은데 나 너무 피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힐러들이 다 금절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안되겠다 루시 혼자 사내 아 루시가 힐을 잘 안 해주는구나 뒤에 라인 망치 쓴다 나한테 아 너무 아픈데 힐러가 너무 따여 너무 따여 아 근데 루시 부리케이어가지고 풀량이 어쩔 수 없어 저거 그냥 붙어서 싸워야 하는데 다 떨어뜨려져 있으니까 힐이 안 들을 수 없어 이거 이건 어쩔 수 없어 루시 부리는 너무 힘들어 바로 바꿨는데 무슨 개소리야 내 또요 하지마 입 털지 마세요 제가 망치 썼으면 됐는데 지금 얻어터 중 있어가지고 힐 꼽고 있었는데도 뒤졌어 아 근데 이번판 너무 놀았다 솔직하게 괜찮아 꼭 저런 애들 있어 진짜 나갔는데? 괜찮해 아니 근데 이거 이길 싸움인데 왜 나가라 그래요? 좀 못 이길 것 같은데 느낌이 쇠한데 저 새끼 안 나간다니까 쟤네가 둔피만 따주면 이기지 힐 다 썼다 우리 둔피가 너무 못하는데? 루시우가 힐을 줘야 되는데 힐을 안주네 루시우가 잘 안 붙어있어 힐 좀 받고 다녀라 짜식들아 아아 진짜 얘 죽겠다 얘 죽겠어 아 힐러 다 죽었어 조심해야돼 힐러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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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이겼으면 이기싸움이야 힐 아 혼자서 아까 한 번 비비기 잘했다 아 야 나 파르시아에서 빨리 할 거 아니야? 파르시아에서 빨리 밀까? 그럴까? 하아 파르시아에서 그냥 빨리 미는 게 낫겠다 윤희 아 이번에 이기면 응 2600점 되네4시 지금 몇점이지? 1594점 점수 기억해놔야지 어차피 둠피는 버리는 카드구 둠피는 못해서 안돼 버려야돼 쟤들 반드시 명중시키겠습니다 이 턴는게 아니고 나 손 터는거에요? 메준이 지편 한명도 없는데 버스나 타고 있네 이제 박스있다 우리 둠피는 없는거야 없는 애야 없는 애 라잉 1핀데 잠깐만 루시오 살려고 해야돼 살리세요 저기 온다 신zeit 온다 어erap one pointers 미친놈이다 저건 미친.. 바보네 저거 버스탄 주제에 코코.. 어 이쁘다 역시 얼굴 가리니까 더 이쁘네 쟤 안 만나게 해놔야겠다 바늘에서 정의가 휘발친다 코카콜라는 열심히 했으니까 죽고 루시우는 모르겠다 루시우는 별로였어 일단 돌려놓고 안 만나게 해놔야지 94점에서 전도 별로 안올랐는데? 계산기 어디있어? 계산기 누나 왜 이렇게 못올라가? 그래서 떨어지는건 되게 빨리 떨어지는거야 계산기 어디있어 계산해봐 1611점? 1994점이었나? 응 1594점이었지? 응 17점올랐어요 왜 이렇게 못올랐어 몰라 이거 구리야 구리야 진짜 완전 구리 개구려 진짜 누나가 누나 내가 그냥 보면 누나는 궁 안써야 할 타이밍인데 궁 다 써버리니까 특히 메르시제 그래서 불을 많이 못 태우는거 같아 근데 메르시는 궁이 너무 빨리 도니까 아 근데 빨리 돌아도 누나가 그때 뭐지 타이밍은 맞췄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막쓰면 막상 또 막을 때 그거 투비공 없잖아 투비공은 힐량 확 달리니까 어쩔 수 없어 나 타이밍 맞춰야 돼 이거 아 그러면 너무 그거 하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다가 누가 너무 그거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차피 나는 궁이 진짜 빨리 도니까 그 딜러들 한 번 돌 때 나는 두 번 돌잖아 그렇게 하죠 근데 한 번쯤은 아낄 때는 있어야 돼요 한 번쯤은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 막 그냥 쪽지 밀미야 어쩔 수 없는데 갑자기 막 애들 상대 궁도 많고 막 한타 싸움 많이 일어날 거 같잖아요 그런 때는 한 번 아깝다가 아직 그 레벨이 안 돼요 아직 저는 아직 1500점이라서요 그 레벨이 안 됩니다 이해는 했어 근데 그걸 언젠지 모르겠어 그거 내가 탭키도 잘 안 눌러보니까 탭키비 제일 중요해 탭키비도 중요하고 상대 궁 돌아가는 것도 알긴 안 돼 그거 신경 써야 되잖아 뭐 썼는지 안 썼는지 막 이런 거 원래 그렇죠 티어가 올라갈수록 그런 거 신경 더 많이 써야 돼 그래 그래서 나는 골드까지만 가고 싶은 거야 아니 골드에서도 그게 중요해요 아이고 그래도 힘들진 않아요 그런가? 응 지금까지 잘했잖아 저번엔 플레까지 갈뻔했는데 내려왔잖아 플레에서 브론즈로 2400점에서 브론즈로 금방 오던데? 233에서 브론즈가 금방 간다고요? 응 나는 2,3일만에 갔어 게임 오래 해서 그런가 봐 나는 안 가지던데 6시간 내리져봐 금방 가 아 6시간 내리져를 수가 없어요 시끄러! 조용히 해 닥쳐! 닥치네 이제는 전국당 나 화장실 갔다올게 쉬고 있어봐 네 네 자리 똥꼬 음 오사지 네 감사합니다. 물 줘? 오빠 물 줘? 물 줘? 물 줘? 물 줘?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아리씨! 이리와, 아리씨! 이리와, 아리씨! 몇 시까지 할거야? 아리씨는 또 이거 하고있네 아 여긴 맵이 좀 힘든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에라이씨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쩌라는 거야 이것들 에잉 아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 여기서 배우는 거지 이렇게 연습하면서 어 이걸 줬어 어 위도우 있어 아 지마 위도우 잡으러 왔다고 이 미친놈들아 이씨 난 누나 거기 나와서 쏜거밖에 없어요 아니 저기 아니 위도우 잡으려고 했는데 맥크리가 뒤에서 겁나 쏘는기야 아 그래서 어쩔수 도망가는데 너가 있네 누나가 개피길래 내가 친절하게 해줬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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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긴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겁나 때리네 아니 누가 시청자 중에 하나가 지금 긴 말아가지고 유튜브에 강아지 좀 많이 올려달래 그래서 내가 강아지 유튜브 따로 팠다 그랬거든 야 저리가 이씨 저리가 이씨 그랬더니 애들이 내 유튜브에서 댕댕이 영상만 본대 아아 튕겨르이 캔시한데 까비다 그 별이 좋아하는 애 한 명 있잖아 네 걔도 그것만 보거든 그거 열심히 올려야겠어 뭐야 이씨 내 건데 이거 뭐야 이거 저 자식 뭐야 나 개피 저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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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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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 시끼가 열 받게 해가지고 이 맥크리들은 다 혼나야 돼 아주 그냥 간절히 가질 할 수 있어 갑상자나 안녕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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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혼자 낙사하는 애도 있네? 뭐야 이거? 낙사! 아예 낙사 못했네? 야씨 포탑이 실망하네 포탑! 야이씨 이게 포탑... 포탑에 죽어라 이씨 아 나 쟤 포... 아 포탑 있는데 저년이 자꾸 때려요! 저 에코 죽일거야 에코 어딨어? 에코 죽일거에요 석양 쓴다 석양 쓴다 에코 저 개핀데 아 에코 완전 개핀데 저거 에코 어딨어? 튀면 죽는데 만필 됐다 아 힐팩 먹었다? 에 야 바스 나왔나봐 바스 소리 나 안뇽 응 반가워 나도 저에게 직결하세요 흐흐흫 직결이다 바스 바스 겁나 웃기게 주건데 바스 소위를 아 그래 로드오거로 하자 이거지 저 로드오거 혼내줘 다 와닿아 버릴거야 안녕 매크리 바보 코코는 봐주겠어? 나 안 봐줬어 누나 싫어 나도 한 번 봐줘 그러니까 나도 한 번 봐줘 나 피 없어 지금 가까운데? 나 지나갈게요 나 지금 피가 없어 형 힐패 어디있냐 힐패 야 치사하게 이새끼야 나 피 없어 아 피 없는데 힐패 어디있지? 아니 저걸 근데 왜 안 맞아? 좀 더군가 이거? 방울건 에반데? 아아아아 누구? 아니 상대 뭐 저거 맞는거 설계부터 다시 해야겠네 에코 분명히 내가 먼저 저거 했거든요 저거 뺨 뺨 뺨 뺨 뺨 뺨 뺨 뺨 나도 나와봐 뭐야 이거 어 봤어 저 개똥새끼가 어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그니까 애들 다 치사하게 논다니까 방금도 어이없네 여기 너무 어두워 나 이 맵 너무 싫어 너무 어두워 잘 안보여 아니 이게 왜 안 지지냐고 웅콤이 에코피가 200밖에 안되는데 멀었네 멀었네 아 깜짝이야 놀래라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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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피 두따 실헏 자 있 است 아 뒤에서 때려 짜증나 나 기사자 내줄코만 잡는다 넌 뒤졌다 이 새끼야 넌 죽었다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어디까지 밀어 징그런 로드 오고 에코 안녕 왜 깝치지 아 잡혔다 왜 깝치지 방금 매크리 나한테 성장 받고 쏟아 뒤지던데 매크리들 다 못했었어 나한테 엄청 죽음 나 수비야 수비 재미없어 공격이 재미있는데 어차피 공격할건데 뭘 진짜 메리슨 날았다 메리슨 재미없어 뭐하지? 뭐하면 좋을까 수비는 애매하지 아 여긴 너무 애매해 여긴 진짜 애매하긴 해 여기는 뭐가 딱 좋다는 그런게 없어 정장이 특히 A 거점이 특히 A 거점이 1 거점이 어떻게 하나요? 아 이거 뭘 해야지? 아 진짜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 아 아 갠지 걔네있나? 근데 에코 있네요 아 에코 너무 싫어 파리 안다 너무 짜증나 잠시만 여기가 크기 아 여기가 크기 왜 짐 미끄러 좀 가 그렇게 소원 공격 나 힐을 안 줘네? 혼자 힐 편 먹어야겠다 아니 힐 벤이는 왜 힐을 꽂고 있어 다른 애 힐 좀 주지 와 이게 왜 밀려? 나 그쪽 밀린거야 이거 응 알어 근데 애들이 안 빼 우리 위도 뭐하는데 1킬 못하고 계속 죽네 와 이게? 뭐야? 어? 말도 안 돼 최오위 없네 왜? 맨날 이거 나 통보라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응 우리 애가 힐을 잘 못해서 위도우를 하나도 못 따는데? 연기할 게 없었나보다 절대 못 죽이는데? 네 아니 눌렀잖아 2킬 와 나 거지 같네 아 그냥 죽는다 위도우 1킬은 했어? 나 힐 한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몰라? 이걸 왜 꼽냐 메르시아 이거 꼽으면 내가 그냥 뒤진다는 거 보여주지 모를걸? 실버 구간이잖아 실버 초반 구간이잖아 잘 몰라 피에이어 하고 자기가 죽었네?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 EMP 해도 이거 잡을 애가 없어요 우리 매크리 안타깝다 아 시그마 진짜 너는 지금 상대가 뭐 뭐 있지? 저거는? 아 엘 다 버려 상대? 아이고 중핍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중핍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중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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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아 쪼끔 어때요? 메르시도 뭔가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와 바로 따인다 들어가자마자 아니 얘 아까 어이없는 용검 그치 개 어이없게 잘린 게 어이 진짜 어이가 없네 스트레스 받을 것 까지 아이씨 미친놈 나 산대 동기 나 님이 뭐였죠? 까먹었네 몰라있어 아이디는 안 봐가지고 아 미아일이었나? 미아일 같던데 아깝니까? 아 이거 애매해 루슈 하자 이걸로 튕겨내기라도 하자 너 메르시도 여보 미아일 아 네 킬 못해 킬 밴에 너무 꼬꼬만 있잖아 다른 애도 피 없는데 그러니까 안 돼 이건 바스 했다간 뒤진다 킬 못 받아서 바스하면 바스한테 밀고 올 것 같아 아주 불안해 앞에 틀에 있다 안 놔 그러면 다 나을까? 쟤네도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아닌데 뒤에 트레이스 나 잡고 갈게요 뒤에 트레이스 없나 아니 저 트레 안 봐주나? 어 안 봐 내가 계속 보고 있어 트레 개피다 울 라인 없고 주방을 나한테 왜 뚫어줘 시계단 킬 뒤집어? 둠피 아씨 더럽게 안 보여요 Yee 저기에! 자! 잘 움직입시다 어디가 왔지? 자! 지금 가라! 제가 볼 살펴드리죠 아! 백업 아무도 안오네 아니 메르쉬가 안가 메르쉬가 한굴되고 있어 자리아가 안아줘 이거 자리아가 왔습니다 사는거에 진짜 아! 이거 자리아 스키가 뭐야? 아 나 죽었네? 아이씨 아 이놈의 두피새끼 어 빠른다 나이스 3을 아무도 안 밀어 으이씨 썩을놔 나이스 아 나 왜이렇게 집중 못해지에이 나 등피 나이스 나이스 참고 버텼다 이거 참고 버텼다 이거 왜 안쓰고 싶었는지 나이스 궁 또 쓴거야? 대박 얼마나 두들겨 뺑겨 어 아 아까 동도 아까 거의 딜긋틀금 뭐야 메달도 거의 못먹었는데 메달 먹었어요 뭐 이놈의 진짜 엄청 아파요 아 얕하겠구나 그냥 누울 것 같애 개아파 안 돼 내 앞에 없고 떨어졌다 아니 메르시 왜 밑으로 내려가도 죽는다 그러다가 좋았다 두피 개피 두피 피 1위야? 제목이야 쟨 메스냐 아 너 궁 썼구나 힐러 없어요 노 힐러 힐러 메카 터지고 나 있죠 총 하나 아무것도 아니쥬 라인 피 1위다 넌 아무것도 아니쥬 넌 아무것도 아니쥬 흐흫 등피 뭔데? 아 우리는 좀 느끼 밀었네 아 우리는 좀 느끼 밀었네 나 궁을 엄청 많이 돌리는데 나 진짜 궁을 겁나 많이 돌리는데 지금 돌리는 속도 보면 그냥 우리 둘만 게임하는 기분이야 ㅋㅋㅋㅋㅋ 그래도 잘야 이번에 좀 잘해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레오도 은근히 이번에 잘해줬어 두피도 이번에 잘해줬어 이번에 얘도 좀 잘했어 아 쟤네 3분이라 너무 빡세네 아 괜찮아요 3분은 괜찮아 하긴 나 저번에 6분도 막아봤어 그거 빨리 편집해야 되는데 매크리 이제 안 바꾸면 돼 왜 저번에 누나 우리 뭐야 인성질 해놓은 거 인성에 인성질 환영이 일격된 거 같아 아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짧아 걘 둔피는 잘하는데 위도우는 갭을 못하던데 애인캐도 못해요 어 애인캐를 못하는 거 같아 위도우 없네 뒤에 리퍼 있구나 비퍼 없다 싸움 유리하다 이거 필라파했다 우리 라인 뒤집어 있다 아 정신없어 개정신없어 라인 없고 오호 안하게 피 아이고 좀 피해 이새끼야 리퍼 궁돌때 됐나? 아 궁돌던줄 알았네 아 날씨 짜증나 아 망할 열받네 궁날려먹어 아 나 힐 들어왔는데 아 메리트가 없네 아이고 나도 죽었네 아 나 비트나 이런거 되게 잘 찍어줬는데 엄만데에서 애들이 애들이 근데 엄만데에서 너무 많이 잘렸어 어그로 빌려가지고 게임은 치사하게 하는거지 맞아 그래야 이기지 아 시간 잘간다 벌써 6시야? 나 벌써 40분밖에 안 남았다 얼마 남았다고? 47분 남았어 이거하고 한판 빨리 잡히면 상관이 없는데 빨리 못 잡히면 불안하고 아니 얘 바스하면 내가 볼게 너무 많아지는데 아 쟤 바스 못할텐데 광벽히 있긴 한데 올라와 저게 바스 밑에서 하고있어 저게 바스 밑에서 하고있어 여기 여기 2 1 2 2 2 2 2 2 1 2 3 3 2 2 2 2 2 1 2 2 2 2 2 2 2 2 2 바스 빼자 바스 진짜 잘하는 애 아니면 안돼 히도 애매해가지고 바스도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면 우리 저게 아나가 없어 슬림 맞으면 끝나는 거여가지고 저 시키 아 잠들었다 아 그냥 죽어 메르시 왜 저렇게 해 아 바스 한새끼 나 때려버리고 싶다 아 리그로 패야지 왜 자꾸 다 죽여 누나 죽으면 안된대 아 나 가자마자 죽었어 아 이거 이거 아 메르시가 너무 못하네 빡세다 무슨거라도 하자 얘들아 누나 점수수 너무 떨어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이걸 처음 맞아줬네 아 호우 개피인데 네 애들 다 죽어 좀 주방 좀 주자 애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나한테 주방을 줘 멍충아 왜 나한테 주방을 줘 멍충아 바보 똥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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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아 메르시는 언제 죽었어? 아 아 내가 더 힐 아 아 아 아 파지 나였는데 아 진짜? 아 이거 못봤네 쏘리 어떻게 할까? 일로 할래? 아뇨 하죠 아 2,100점 나왔네 아 나 탱크할게 있나 차라리 이거 이거봐 떨어지는건 겁나 많이 떨어져 이십 몇점 떨어졌어 사기야 사기 한판 한판 힘들게 올리는데 응 응 이러니까 내 점수가 맨날 요 모양 요 꼴이지 너 가면 난 청소 좀 하고 별이 산책시켜야겠다 똥냄새는 방 좀 닦아야지 최선을 다했대 야시 내 레어는 너무 못했잖아 솔직히 어 뭐 아이까나 어 라인 나왔는데 라자네? 우리 애도 상관없겠다 응 근데 귀여운 바지 얘가 뭐하느냐 그러는데 뭐이라네 음 애들 졸라 고민하네 진짜 어 뭐야 고민할만 하죠 어 쟤 왜 똥구리해? 어? 몰라 그냥 종 친다고 할 수도 있고 쟤네 아이디 비슷하네 쟤네 친구인가 보네 뭐? 저거 영어 아이디 애들 애 아이디 비슷하잖아 어디가? 안 비슷한데? 그래? 응 고구마 감자인데? 아아아아 맞네 맞네 맞잖아 누나 요즘 영어 공부한다고 어 깜빡했어 깜빡했어 무시하냐? 아 그냥 무시한 거 아니야 아아아 주방이 누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주방 됐어? 내가 애들 방어 줬어 알쥬? 금피가 다 담는다 왜그래 나도 같이 때렸어 흐흐흐흐흐흐흐 거기 뒤에 고립인데? 어흫혜. 그러네 쟤네 안 오는데? 어? 두기 죽었네 아 라인이 계속 나 때렸구나? 누나 그냥 라인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응 그거 같이 때리라고? 어 그것만 포싱해주면 될 거 같아요 차라리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기 힐러 두 명이 고립되어 있길래 좁혈라고 그랬더니 안 되네 라인이 바로 와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무조건 같이 싸운 게 나야 뭐야 백더 성공 있네 저 2층에 저기 있는데 와 죽을 뻔 했다 상대 왜 저래? 그냥 나 던지는 건가? 던지는 거야 못하는 거야 쟤는 계속 뒤에 있어 쟤네 딜러는 뭐야 우리 던지 죽었네? 어그로 끌었나 보다 앞에서 혼자서 놀다가 죽었어 그냥 숨이 빠졌다 나 죽어서 할 거면 가던가 왜 말았어? 이런 이씨 죽어란다 뒤에 뒤에 매크리 있는데? 아 매크리 렌다 메이 있는데 라인 케었죠? 응 뭐야 이거 아무도 안 밀어 아무도 안 밀어 왜? 아무도 안 밀어 다 죽었네 다 죽었네 진짜 양악이다 이거 뭐라고? 멀치지 말라고? 전챗 아 아닌가? 전챗 아무도 안 하지 않았어? 아 누나 그냥 채팅 치지 말라는 거 같아 아 왜 그냥 아무도 안 미니까 안 밀었다 그러지 맞아 나 가고 나면 누나는 뭐 어떻게 하세요? 나 청소한다니까? 아 응 청소하고 상체 시키고 입맛버린 밥은 코코파우스로 떼고 나? Blai 과학의 진실을 밝혀 줄 bet 이기는 손으로 설치에 잡자랄 때 재정 아직 배 안 고프 내 옷? 찰론 애들이 하고 다니는 꼬락선이를 보긴 한건가? 이제 상태가 나아질거라 내가 피해 발산에서의 오위가 진수 찾아네 저 새끼 미친놈이네 아까도 혼자 막 좋다고 뛰어나가다 그럴줄 알았어 원래 저러면 다가 뒤지는거지 어 안하네 저희 두번째부터는 부리로 바꿔야지 내 뒤진다 뒤져라 이 지끼들 아 나 밑으로 내려갔구나 어 언제 왔어? 승관이 되겠어? 아이고 아프다 궁지에 몰렸다 쟤 겐지 당황했죠? 겐지 당황했어 방금 누나랑 내가 찌기니까 ados 이제 돼지인데? 어구구 어 나 죽었다 감히 둠피를 들고 나와 천적을 갖고 오자 쟤네 쟤네 터졌어 서로 싸우고 난리 났어 저쪽이 둠픽이 있나 보다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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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포기했구나? 어 동굴이 이제 총 쏘는데? 아이씨 쟤 궁 쏜다 여기서 어 위도가 아프네 어 위도 언제 죽였대 쟤? 잘하긴 잘한다 쟤 빨리 쟤 많이 한 겁니다 아무도 안... 뭐지? 어휴 야호! 막판 이겼어요! 아니 근데 30분 남았는데? 아 진짜? 왜? 아 그럼 한판 더 할까? 아니 근데 왜 30분이 왜 남아? 나가자 10 몇분밖에 안 했다고? 나가자 나가자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몇분도 아닌거 같은데? 아 점수는 진짜 쥐꼬리만큼 올라! 아 진짜 짜증나 아이씨 아이씨 시하고 와야겠다 조금 밖에 안했네 10분 아 진짜? 네 대박 좋아 와 근데 거의 다 0승인데? 한번 팩팩한거 빼고 하바나에서 뭐예요? 뭐 아이씨 뭐 뭐 뭐 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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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벌써 됐네? 어 애매하다 이거 루시오 할까? 아니 근데 하고 싶은 거 해봐요 안 해도 해봐요 안고 아무거나 해? 응 안 해도 해도 상관없고 근데 불이하기는 안좋았긴 할거에요 그니까 아나 아나도 나쁘지 않고 연타만 아나 해도 되고 아나 넌 못하지 않아? 괜찮아요 어차피 이훈법 뭐 지나 이거나 뭐여 길러 또 지면 1500점대야 왜? 승리할 수 있대요? 응 아 위도 있어 아이씨 위도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나갔네 이씨 온다 힐 됐어 다 아구 아구 아 아 아 아 아 내가 그 잡아 놨어요 아 이거 히 안할 때는 점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인다 아 오 힐맨 다 들어갔네 2층에 맥클이 있어요 아 쟤 왜 그 막 나가야 돼 아 죽었다 애들 먹고 있다 나 너한테 뽕 줄게 아이고 쟤네 힐러 없어 힐러도 별로 없네 우리 매력 잘렸다 나 혼자 자 응 재웠는데 식탱 아 궁 아까운데 그냥 써버릴까 90%에다가 써버려 아 이런 젠장 뭐 아무도 없어 응 다 죽었어요 나 아마 근데 나는 너무 아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궁 딱 줄라 그랬는데 꼭 그러면 죽어있어 흐흐흐흐흫 아니 궁 타이밍 안 줘도 돼 그냥 먼저 줘도 돼 알았다 그냥 안 그럼 나 줘도 되고 내가 힐러를 다 물고 다니게 나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어? 그냥 가자 어째 애들 다 왔잖아 가자 가자 아니 이거 그냥 누나 몸 막 준 건데? 으흐흐흫 이거 나 죽으면 안 됐었어 누나 나노날리고 다 날리는 건데 이거 아이고 너헤흐흐흫 이럴 정체중 크밍 얘네 내가 계속 지원해줄게 흘리로만 남았어? 아니네 아 맘살 끄리지마 쭈 짱 짱 짱 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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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행히도.. 흐흫.. 당번엔 제때 줄게.. 원래 제때 주려고 그랬는데.. 죽어버려왔어.. 아니 근데.. 이거 방금 준건 진짜 그건 아니였거든.. 추워서.. 천천히 들어가지.. 받았어도.. 아니.. 받으면 바로 힐러부터 물어가지고 힐러 빨리 잡고 들어가는게 원래 맞는거기 때문에.. 나도 주면서 참 그랬어.. 1초 뒤에 줄거 이 생각을 했어.. 나노는.. 달라는 사람들이 지금 타이밍에 달랄 때 그때가 딱 좋은거야.. 근데 얘네 줄 애가.. 아까 없었어.. 리퍼 줘도 되고 지금은 리퍼나 호그.. 지금은 리퍼.. 뭐 아무도 줄게.. 셋 중에 한 명 주면 되겠지.. 나노겐지 타이밍 봐도 돼요.. 쟤가 누르겠지.. 아 우리 왜이래 조합.. 계속 바꾸네.. 아 이거 밀릴게 아닌데.. 다 죽었다.. 와.. 밀릴게 아닌데.. 이게 왜 밀렸지.. 그니까.. 힐러 다 죽어도 밀릴게 아닌데.. 응.. 뭐 힐을 안줘.. 힐터 타고 있어.. 힐 먼저 죽는걸 모르네.. 멍청이가.. 하나 없다.. 아까도 이렇게 힐 했는데.. 아.. 못 지웠다.. 어 부활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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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새끼야.. 진짜 너무 개빡.. 개똥.. 똥대가리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힐러 자꾸 죽네.. 아.. 그냥 호그 빼면 쉽게 이기는건데.. 호그를 왜 안 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씨.. 미친놈인데.. 힐.. 힐 밴인거 모르고.. 안되겠다.. 자리아 해야겠다 이거.. 힐러 케어나 하고 얘기해라 멍청아.. 아.. 부착당했어.. 힐러 케어나.. 하고 얘기하지.. 찬.. 거점을 먹었다.. 신기하다.. 흐흫.. 제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군요. 이런 젠장아이씨. 아 그냥 죽어요. 나 겐지 보이면 바로 그냥 나노... 아 이게 시간이 안 맞아. 내가 자꾸 죽어가지고 그냥 아무나 줘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아 말 버럽게 많네. 나 그냥 아나 빼요 그냥. 응 딴 거 해야겠다. 셀러 차이는 무슨 일이야. 지네가 못하면서. 뭐 아까... 나 다 씨발. 야타 씨발. 야타가 나왔다. 야타가 나왔다. 신랑 개 안 나올 것 같은데. 5, 4, 3, 2. 야타가 나왔다. 야타가 나왔다. 미안한데... 겁나 웃겨. 근데 저러고 만약에 개 잘하면 어떻게 해. 그럼 진짜 웃기겠다. 내 말이 그 말이야. 했는데 막 쟤냐타가 다 씨발고 그러면. 진짜 웃길 텐데. 나 피 없다. 아아. 메르시아 왜 걸러쳐가냐. 나를 줘야지 힐을. 고에너지인데. 그런 거 모른다니까. 얘네 그런 거 몰라. 겐지가 나만 보네. 아 죽여버려. 겐지 숨도 멋있게 죽겠나. 또 하지마요. 일 좀 줘. 부알만 잘해 부알만. 아니. 아 나 고에너지인데. 왜 나를 안 봐. 지금. 메르시아. 와. 겐지 너무 아파요. 그냥 나 계속 따요. 나 힐러 엄청. 잘하는 건 아니야. 힐을 잘 못 줘. 와 젠잡다 잘한다. 뭐야. 비. 왜 이렇게 안 됐어. 겐지 졸라 긁네. 공격받고 있어. 라이 씨. 틀의 새끼 진짜. 와 이씨. 너무 많아서 정신 없었어 아 트레이를 계속 때리니까 내 주변에 뛰어서 못하게 정신 나갔지 뭐 아 진짜 불타입니까 쟤 저거 지뢰 밟았는데 왜 못해 잠들었어 자 일하느라 바쁘다 나는 아 나 끼웠어 성대 안에 아니 메르시 가만히 서 있으면 다구리 맞지 아 진짜 무빙 좀 해라 아 진짜 저승 잘가 드디어 복수할 땐가 뭐해라 이거 여기 아 이거 잘못 들었네 아 뺏어봤자 야호 아 겁나 죽었네 12번 죽었어 와 아파 죽었다 손 아파 죽었다 이번 판에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싶어 주지마 나가자 아 나 빠대 한 판 하실래요? 그래 4분 남았는데 그래 그럼 빠대 해야지 아이고 나 빠른 애들 큰일이구나 뭐라고? 그냥 1번 빠대인 줄 알았어 1번 빠대 응 그것도 빨리 잡혀? 빨리 잡히죠 어 그래? 안 해봐가지고 빠른 애들 큰일이 뭐 빨리 잡히든데 뭐 빠른 애들 큰일이 뭐 빨리 잡히든데 뭐 응 공격 나 좋아하면 애씨 뺏겠네 응 응 아나 연습해볼까? 바티 연습해볼까? 바티 오랜만에 해볼까? 바티 오랜만에 해볼까? 아 애씨 생겼다 애씨 생겼다 이러면 힐러가 없잖아 나 신뢰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바보 누나한테만 줄게요 난 오늘 알았죠? 하하하하 부담스럽구만 하하하하 테이블을 걸어다니네 하하하하 이렇게 공간이 떠있는데 하늘을 하늘을 떠다닌다 나 그래도 점수점 오르지 않았나? 나? 위반을 봐볼까? 101점 올랐다 101점 하하 얘 진짜 조금씩 올라 오를때는 너무해 난 얼마나 올랐지? 내려갈때는 20점씩 막 24점씩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십몇점씩 오르냐 진짜 그지같네? 난 그래 좀 오르는데? 난 올라가면 올라간다 티가 나는데 누나는 영 티가 안나는 것 같애 위도우 있어 내가 에코를 들어서 잡았어 아 진짜? 네 아무도 없는데? 왜이렇게 안맞아? 이씨 짱나게 일로 올려라 위도 있어 위도 어딨지? 이씨 어? 살아서 갔나봐 어? 저기있다 나 상대 맥클이 나왔어 응 위도 아나 배웠다 아나 배웠다 어디있죠? 아 깨웠네 누가 아우 따 죽이기 힘드네 여기 뭔가 돈다 안나 옆에 돈다 어 옆에 누구있다 맥클이 같은데 맥클이네 아이고 내가 내꺼에 맞았어요 내가 내꺼 맞았어요 내가 내꺼 맞았어요 내 총알 맞았어요 내 폭탄 아 부활 못해줬네 너무 빨리 맞 움직였나보다 아 웃겨 인나 밥 언제 차요? 신기한거 힐러드 궁이 다 찼어 오우 나 야타 잡아야 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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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까 얘가 나 빠진 자리로 이게 너무 starts 야타 잡으러 할 때 못봤어 못봤어 미안해 밥 찼어 야타 소울 있을 것 같은데 아 맞다 야타가 있지? 뭐하니? 이놈들아 뭐하니? 사고치지마 엄마 청소할 거 너무 많다 오늘 싹 다 드러내가지고 청소해야지 저번에 못했거든 말만 하고 아퍼 어떤 새끼야? 나 일로와 일로와 나 따라 간다 간다 다 꺼내자 아 이런 이씨 으악 나 죽네 으악 나 죽네 나 죽네 아 누나가 그냥 적극적으로 좀 싸워야 돼 그거 너무 적극적으로 안 싸워 아니 나 가고 있는데 메르시는 힐을 안 주니까 죽었어 나도 바로 메르시는 나한테 힐 꽂고 있어 내가 먼저 맞아가지고 응 골고루 좀 주지 애들이 나 먼저 때리니까 타겠어요 응 나도 가사마자 죽었다 나도 직진 꽂고 있었다고 아이씨 아이씨 아퍼이씨 나 그냥 막 나갈거야 아이씨 나 막 나갈거야 아이씨 아이씨 반짝 터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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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해? 총알이 없잖아? 이겼어. 아 뭐야 이 허무하면 막.. 얼마 때리지도 못했는데.. 이겼어. 에이씨.. 난 그냥 힐러만 할래. 나가죠. 딱 7분 남았는데 막 파나면 되겠다. 이놈들! 디지지 말랬지! 나와! 별! 이놈 시키야 이씨. 너 뭐해? 왜 자꾸 사고쳐? 너 뭐해? 너 뭐 뒤지고 있었어? 너 혼난다 진짜. 왕이이다. 아.. 노젠 수비지. 또 노젠 수비야. 아 수비네. 아 이건 수비는 재미없는데. 아 노젠 수비. 아 진짜 레알 노젠 수비지. 아.. 제가 하나 했나? 왕이는 공격이 재미있는데 속상에. 그니까. 뭐 뒤졌어 별이 너. 뭐 뒤졌어? 쓰레기 뒤지지 마. 에휴 건빵이는 쓰레기 뒤져서 똥 찾아서 먹고. 별이는 먹을 거 없나. 과자 찾아먹고 진짜. 왜 이래. 애들이 먹는 거에 너무 금주려 있네. 뚱땡이들인데. 얼마나 금겼어. 아니야. 지금 살 엄청 쪘다고 별이. 뚱보 뚱보. 얼굴은. 얼굴은 조망만한데. 몸은 겁나. 아니 위에 이도 있으니까. 알아 알아 알아.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아 우리도 위도 있네. 방어 줘야지. 우리 아나 있는데. 어디 갔지? 나도 힐 좀 줘. 들었나? 바로 힐 주네. 뭐지? 근데 메르쉐 없구. 위에 있다. 가까이 담서비스 집이 원하야되는데 이 자식 여기로 잡고 오네 어 위도 위도 와 나 피 없다 안팔다 사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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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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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줄게 뭐야 나 한데도 못때렸어 저기 리코..아이고 리코한테 죽었어 쟤 참 끝날거 같아 너무 안녕 안녕 메이새끼가 반벽을 졌다고 쳐가지고 여기에 거점으로 뿌렸는데 못 뿌렸어 안녕 에헤헤헤 안녕 어 뭐야 나 죽었네 너무 휘두르기만 했나? 건빵아 거기서 하지 말랬지 혼난다 너 진짜 엄마 이불에서 내가 때려버렸다 아 또 죽었어 아 둠피씨 끝날 줄 알았는데 비비는 맛이 있구만 아 역시 둠피는 북혐이야 언제 나갔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ㄷㄷ 넌 당해졌다. 돌려줘. 누가 나한테 본적 나 원래 흉증이 있어. 탈퇴근 탈퇴근. 아이고. 이놈들. 야 니네 왜 이렇게 못해. 아 뭐야. 밀었는데 안 밀려? 아. 아. 안 핀 진짜 그질 않네. 히힛 아 진짜 너무하네 아 멍청이 졌네